취덩 수영하의 역사 일단 내가 4등이니까 조금 애매해 지금 엄청 깍살이 내고 이제 7등 진짜 내가 딱 들어가면 진짜 멤버는 일단 4명 정도 있으면 진짜 바로 메탈 공개지 메탈 공개 4명이서 자면은 그걸 좀 내줘야만 있지 4명이서 자면은 그걸 좀 내줘야만 있지 4명이서 할거에요 4명이서 할거에요 4명이서 자면은 그걸 좀 내줘야해요 결정하셔야 해요 어디 끝났죠 비가 중앙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5 4 3 2 1 2 2 3 3 4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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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7